네, 이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앞에 좀 약간 좀 민감한 얘기를 좀 드린다면은 제가 아마 한 3주 벌써 됐나요? 그때 한 이제 그때 기준으로 그때 기준으로 제가 한 3개월 정도에서 4개월 정도 시장이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의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각 전 세계에 전 세계의 지금 부동산 매매 가격 현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나라를 아마 제 거 그때 당시에 시청하셨던 분들은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이 우리나라보다 몇 배로 오르고 있네라고 다들 느끼시고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정도인데도 난리인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총리제지 않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총리를 지금 바꿔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폭등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해외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일어난 이유가 결국 돈입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렸고 예전에 어떤 경기의 불확실성이 일어났을 때는 돈을 함부로 이렇게 풀린 거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많았어요. 전 세계의 경제학자라든지 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어떤 경제 수장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부터죠. 처음부터. 처음부터 돈을 확 풀고 시작한 게 이번에 처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처음부터 돈을 푸는 건 아니었어요. 그 경과를 지켜보다가 전 세계가 공조를 하자 하면서 금리도 낮추고 이제 돈을 좀 쉬운 표현으로 돈도 풀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지 말고 한 번에 바로 돈을 풀었죠. 인플레 걱정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그런 것들을 다 처음 겪은 거예요. 처음 겪었는데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코로나, 이번에 이제 코비드19에 대해서 코로나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코로나에 대해서 잘 방어한 나라가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올랐나.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게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유럽 쪽, 북미 쪽, 아시아 쪽 각 부동산 가격 현황에 대해서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없더라는 거죠. 공통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를 잘 방어했으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겠지. 그 자체도 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돈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가 지금 다 예측을 못하는 그런 게 부동산의 그때 각 대륙별 시장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얼마 전에 이제 그러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라고 하면서 다시 이제 이 내용으로 끌고 들어오면 정리를 하자면 그러한 부분을 최소한 이제 내년, 내후년까지는 전망을 못하겠죠. 어느 전문가가 하겠습니까. 신이 아닌 이상. 대신에 우리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름 전문가로서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주 먼 미래보다는 아직 가까운 좀 그래도 가까운 장기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때 당시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게 올해 한 상반기에 부동산 흐름을 보면 올해 하반기 시장에 대한 흐름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가 또 그러면 그럴 거예요. 당연한 얘기 아니냐. 그렇지는 않다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동작용이 엄청나게 풀린 게 어디로 튈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금융시장 대표적으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튈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또 아래로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무슨 물고개도 아니고. 그런데 부동산은 아무래도 가격대가 묵직하다 보니까 증시보다는 이렇게 좀 눈에 띄게 많이 좌지우지 좀 지그재그는 아닐 겁니다. 아닐 건데 그래도 그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 한 하반기 정도에 대략 유치하는 과정에서 당분간은 부동산 가격의 변동률에 대해서 좀 자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주. 이러한 자료를 자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요즘 이런 식으로 가고 있네. 조금 주춤하다가 상승으로 가고 있네. 느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실거주를 이제 목표를 하신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꼭 신혼부부 아니더라도 이사가 어떤 직장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자녀들을 다 이제 출가하시고 내보내시고 이제 부부끼리 좀 따로 어디 이사가 볼까라고 하시는 이런 실거주 목적 하신 분들도 계획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거에 다 따라가시면 안 돼요. 또 시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관념적인 논리라는 게 있죠. 뭐냐면 보통은 우리가 이사 가려고 하면 집을 내놓은 통과할 때는 3개월 전에 내놓는다는 통상적인 얘기가 있죠. 그래야지 이제 내 집을 누군가가 사고 아니면 내 집에 누군가가 임차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이제는 약간 좀 더 길게 시간을 둬서 왜냐하면 계약 갱신 제도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6개월은 또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대략 계산이 되시죠. 3, 4개월 정도의 흐름을 보고 더불어서 내가 이사 갈 시점이 한 6개월 후다. 그런 것들을 짬뽕으로, 짬뽕은 표현은 좀 저렴한 표현이고 이렇게 좀 섞어서 종합해서 보신다면 대략적으로 이사 가는 타이밍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좀 큰 내용을 드렸는데 사실 여기서 다 맞춰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흐름을 좀 알아야 되니까 당분간 또 내용을 계속 준비하려고 하니까 같이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 주에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번 주의 자료는 어디였죠? 바로 전 세계의 대표적인 감정평가사에 대해서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높게 평가했고 그러면서 우리 국내의 감정평가사, 대표적인 감정평가사가 어디죠? 이제는 거의 중공기업이죠. 한국감정원에서 이름이 한국아무부동산원으로 바뀌었을 텐데 그쪽에 부동산 체제 매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거기는 아무래도 약간 보수적인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원이 자료가 아니라 KB부동산 자료입니다. KB부동산 자료는 조금 더 현실적이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지역의 공인중개사분들하고도 소통을 좀 많이 하고 이제 그런다고 해서 조금 더 현실이 반영됐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거나 저번 주 자료에 비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매매가가 조금 더 오른 자료입니다. 거기서부터 내용을 좀 출발하도록 할게요. 참고로 저번 주는 서울 같은 경우에, 인천 경기 같은 경우에 영등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좀 올랐다라고 하는 데가 대략적으로 한 0.12%였어요. 0.12% 그런데 지금 대략적으로 이제 어디 볼까요? 서울 보면 0.35%로 거의 한 한국감정원하고 2.5배 이상 차이가 나죠. 이렇게 각각의 또 통계자료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그래프 보시다시피 지금 저번 주에 대비해서 가격들이 대부분 다 상승을 하였습니다. 가격들이 다 대부분 상승을 하였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일단은 인천이 거의 지금 수도권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특히 저번 주에서 이번 주에 들어오면서 대략적으로 보신다면 0.81% 정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 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도 지난주 0.38%에서 0.51%로 만만치 않게 상승을 했습니다. 서울 볼까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한 0.35%로 해서 여기서 소폭 상승했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제가 늘 얘기해드리다시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에서의 변동성은 그렇게 저는 개인적인 기준에선 크게 안 보는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의 변동폭이 들어왔다는 거죠. 지금의 상황이 여러분들 판단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동산 경기 상황이 호황이다. 경제 상황이 호황이다. 전 세계 경기가 호황이다. 사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식의 가격의 상승률이 보이고 있다. 이건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보고요. 그럼 이제 전반적으로 경기권, 서울권, 인천권 해서 가격 주로 끌고 가고 있는 데가 어딘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자료는 전국이죠. 전국의 대표적인 시도에 대해서 가격 상승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쭉 끌고 들어오면 이 전 페이지 내용을 끌고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인천, 경기가 주도적인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다섯 번째 되나요? 여섯 번째, 0.35% 정도 매매가 상승률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이에 보시면 부산, 충남도 만만치 않게 지금 가격가 상승률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꼭 기준은 아니에요. 기준은 아닌데 여러분들은 또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매번 자료를 계속 데이터를 보잖아요. 저는 제주도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제주도가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외국에서 관광객들이 굉장히 적게 들어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률이 좀 낮아졌어요. 제주도에서 또 일부 지역에서는 굉장히 하락했었고요. 그런데 혹시 아마 뉴스라든지 매스컴을 계속해서 보시는 분들은 최근 심심치 않게 제주도 가격이 상승되고 있다는 것을 아마 보신 분들은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이제 뭐냐.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해외에 관광객들이 못 들어오는데도 국내에서 그만큼 가격을 끌어올리는 부동산 시세 가격을 끌어올리고 제주도 자체를 그렇다면 여기서 예전처럼 돌아가서 다시 경기가 활성화되고 해외 관광객이 유입이 된다면 플러스 알파 효과가 일어나겠죠. 그러죠. 지금 국내에 어떤 국내에서만 해도 소비로 인해서만 해도 부동산 가격 제주도 있죠. 제가 지금 서울을 가리키면서 제주도라고 했네요. 바로 옆에 제주도. 국내에서만 소비를 해서도 좀 가격 상승률이 이 정도인데 다시 이제 경기 활성화되고 관광이 활성화되면 해외 자금이 들어오면 제도 가격이 더 오르겠죠. 여기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육지로까지 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본다는 거죠. 평소에 아마 이런 것들을 신경 못 쓰였던 분들은 이렇게 이럴 때 아 그렇구나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서울 안에서 서울 안에서 쭉 전국까지 갔다가 이제 서울 안으로 들어왔어요. 역시 서초 강남이죠. 강남 쪽에 가격 상승률을 꽤 끌어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동작입니다. 강남구가 궁금하시네요. 강남구는 지금 가격 상승률이 약간 답보유로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이 이 부분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지 지금 재건축에 대한 규제라든지 그런 때문에 좀 억누려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초 같은 경우 동작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입주가 이제 곧 시작 예정입니다. 예전에는 재건축이 입주할 때는 매매가 그다음에 전세가가 약간 좀 낮아졌어요. 입주 물량이 갑자기 불리니까. 그런데 지금의 이런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입주 물량이 풀리면 오히려 대기 수량이 얼른 낚아채가는 그런 현상이 지금 보여지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가운데에서 또 하는 볼 부분은 제가 이제 보는 부분은 강서. 강서 정도가 되겠네요. 이제 강서라고 하면 굉장히 낯서실 거예요. 김포공항 아니면 사실은 강서에 김포공항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강서 같은 경우에는 마곡지구가 들어지면서 좀 오래됐죠. 몇 년 됐는데 뿐만 아니라 마곡지구 안에 대기업들이 집중하고 입주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컨벤션 센터도 지금 계획이 됐죠. 이제 발표가 됐고 공사가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강서가 좀 차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이제 서울까지 들어와서 좀 자료를 좀 이렇게 말씀,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고. 추가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은 또 말씀을 해주신다면은 제가 전화로 상담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